인생이란 마치 문틈으로 천리마가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덧없어 풀꽃에 맺힌 이슬과 같으며 위태롭기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라 배까지 온갖 개교를 부려봐도 마지막에 이르는 곳은 마른 뼈 한 춤뿐이구나 세상에 나왔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르며 세상을 떠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업식이 아득하여 육신이 무겁고 불길이 치솟아 사생과 육주가 마음으로부터 잉태되니 어찌 두렵지 않으리